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분들도 꽤 되실 테고요. 또 젊은 층들도 많을 텐데, 자영업자와 2030세대가 내수침체에 따른 인계점에 도달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가장 약한 골인 자영업자죠. 대출받아서 장사 시작했는데 경기는 엉망이고 판매는 없고 매출도 없고 대출금은커녕 이자까지 갚기도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린 자영업자가 엄청나다 그러죠. 얼마 전 한국은행 통과의 어디 통계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100만원 이하의 월 수입하는 사람이 90%다. 그런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알바생들, 알바생들은 취직 못한 알바생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요. 휴대폰 요금 내기도 어렵다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2003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카드 사태, 서민 급전으로만, 재산금융기관이죠. 또 문자들 오시는 분들 다 옵니다만, 운영되던 2003년의 카드 사태가 생각난다.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져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반도체 수출은 굉장히 잘 된다고 그러죠. 이 이유는 경기가 악화된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워낙 커지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이런 양극화 현상이 계속 심해지고 윤석열 정권의 부자 감세라든가 이러한 정책을 통해왔고 더욱더 악화되기 때문에 우리 서민들, 자영업자들, 또 우리 2030 젊은 층들이 더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얘기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타냐후 총리, 어제 1일 날 외신에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을 지상군으로 침공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국내 언론은, 상당수의 국내 언론은 좀 기사를 다르게 썼는데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 기사가 오늘 아침에 헤드라인들이 많습니다. 미사일 200발을 썼다. 그 미사일 200발에 사상자 수는 거의 없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며칠 동안 레바논에 공습을 가했는데 1,600회가 넘는 공습을 가했다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600명을 죽이고 사상자가 2천명이 늘어섰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러한 제노사이드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이 무기를 다 공급해 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사진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휴대폰이라든가 전자기기에 대한 폭탄 테러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기술력이 뛰어난 거죠. 자꾸 많은 사람들이 눈을 잃었다 그러는데 그 사망자에 대한 장례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인간에 대한 테러도 아주 고급 기술로, 정보 기술로 발달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다가 전자기기 들고 있으면서 보다가 다들 테러를 당한 무서운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안구를 잃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이스라엘도 자체적으로 네타냐오의 반대 시위가 격해졌습니다. 예탄냐오를 내려와라, 그리고 전쟁을 멈추라는 이스라엘의 국민들, 양심적 국민들의 시위가 있었는데 이것도 진압당했죠. 화염병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왔는데 아주 과격하게 진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언론인 기두원 레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피에 기반을 둔 세상에서 유일한 나라에서 살 것인가 지금 이스라엘의 유일한 비전은 한 전쟁에서 다른 전쟁으로 한 학살에서 다른 학살로 이동하는 것이다. 피는 연료가 될 수 없고 그런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글을 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더 저는 흉악하다고 봅니다. 확전하지 말라, 확전하지 말라, 휴전해라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이 쓰고 있는 군사무기는 모든 것이 다 미국산입니다. 미국에서 무기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중동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데 겉으로는 외교적을 해결하자, 겉으로는 확전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기를 대주면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F-15E 등 공격기와 비행대대 지원 인력을 또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대선이죠. 11월 5일 날 대선이 있는데 민주당의 커멜라 헤리스와 바이든은 미국이 이스라엘 침공에 전법적인 지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한 중동전쟁 이런 것은 없어질 것이다. 과거에 자기가 대통령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냐. 이렇게 정치 공세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타나우는 레바논 하즈블라의 지도자 나스랄라를 폭격해서 암살 시켰죠. 그리고 이스라엘군을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3일간의 애도 기간에도 레바논을 융단 폭격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네타나우는 미국에 통과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전범 아니겠습니까? 네타나우 충리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누가 생각합니? 한국의 윤석열이 생각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하여튼 틈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제 국군의 날 행사 시위에서 우리는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얘기는 좀 있다. 제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건희가 주가 조작 주보입니다. 주퍼라는 것이 이번 도이치모터스 2차 재판에서 드러났습니다.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단 재판에서 김건희가 주가 조작단 패밀리라는 사실이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는 BP, BP 패밀리다. BP라는 것은 여러분, 이종호의 블랙인버스트먼트의 약자입니다. 여기 한 5명이 된대요. 이 주가 조작단 패밀리가. 권호수, 이종호, 김건희는 이 안에 김건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은 아직도 김건희를 기소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무혐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서 하여튼 위중교사 혐의로도 대법원 양형상 제일 큰 3년형을 때리고 얼마 전에도 허위기업죄, 허위기업죄, 10년 전에 있어서 난 몰랐다. 이걸 갖고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2년 구형을 때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네들 위중교사는 누가 했습니까? 오늘 아마 국회에서 법사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만 모혜의 위중교사 했던 박상룡 검사, 김영철 검사 많은 우혹과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죠. 자기네들이 내놓고 위중교사는 했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말도 안 되는 조작수사로 그리고 딱 그 분만 떼어내서 3년 구형, 2년 구형을 때린 이 검찰의 악에 바친 기소행위, 악에 바친 마지막 행위들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희영 용산구청장 기억하시죠? 박희영 구청장이 무죄를 받아버렸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태원의 유가족들이 절규했다 그러는데요. 무죄받고 나오는 박희영의 차를 둘러싸고 못 가게 했지만 박희영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박희영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략적인 준비를 다 했다. 다 해왔다.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저렇게 철면피 뻔뻔할 수 있을까요? 사진 좀 크게 키워주세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우리 시청자분들 좀 봐야 돼요. 이건 축제가 아니다. 그냥 할로윈데이에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다. 현상? 현상을 막지 못한 그 지역의 구청장은 현상범입니까? 현상범입니까? 현상범. 끝까지 물러내지 않고 버티던 박희영. 결국 법정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보석신청으로 석방되었던 박희영. 5개월 만에 아프다고 해서 보석신청에서 재판부가 받아들였죠. 가짐빵은 다 썼을 것 같은데. 몰래 구청에 출근했다가 걸렸던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가족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요. 박희영이 공황장애라고 하면 유가족은 살아 숨쉬는 시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참한 얘기들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녹화 시청합집회에 나갔을 때 우리 지안이 어머니를 우연히 뵀습니다. 지안이 어머니와 아마 이태원 유가족분들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다들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묵묵히 식사만 하시더라고요. 묵묵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느냐. 역사는 국민의 승리고 민중의 승리라고 그러는데 왜 윤석열 정권에 와서는 이렇게 힘들고 안타까운 일만 일어나고 정의가 살아 숨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그날 우리 지안이 어머니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핑계를 삼은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 안 한 것이 제일 문제죠. 이 사람들을 재난안전법이라고 했는데 재난안전법에는 구청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재난안전법에 입각해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유가족들은 검찰의 부실수사로 이루어진 참담한 사법 참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오래간만에 했습니다. 신부님하고 제가 별소리도 안 했는데 신부님 말씀이 진짜 마귀다. 누굴 얘기하시는지 알겠죠? 마귀야 어쨌든. 그 사람들은 다 마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신부님들은 성경이라든가 신앙생활을 보냈다고 하시면서 마귀가 무엇인지를 잘 아실 텐데요. 마귀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용어까지 쓰시면서 저에게 설명을 쭉 하셨는데 마귀는 말이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고서 행동하는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의 악령, 그 외부의 악령이 바로 마귀죠. 이 마귀의 외부의 악령에 의해서 생각과 사고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래서 마귀를 만든다는 것이죠. 아주 절실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귀야 어쨌든, 마귀야 어쨌든 이 얘기를 서너 번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의 존함은 제가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마귀는 하나님은 세상을 단결시키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게시를 하신다. 그런데 마귀는 세상을 분열시킨다. 윤석열 봐라. 얼마나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당도 마찬가지다. 무당도 마귀의 일정이다. 무당도 신에 쓰였다, 신이 들렸다는 얘기하잖아요. 또 외부에서 악령이 씌운 것이다. 무당. 하면 또 여러분 생각나시는 사람이 있죠. 마귀야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귀를 어떻게 쫓아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놔두면 안 되잖아요. 성수를 뿌려야 된다. 그래서 성수를 뿌려서 마귀를 쫓아내거나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잘 안 하시던 점잖은 분인데 네, 하여튼 오늘 마귀야 어쨌든 신부님의 말씀으로 뉴스 코멘터리,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사 퍼레이드를 감행했죠. 남태령고개에서 가두 퍼레이드를 했던 전차가 쳐버렸어요. 저도 어제 다른 일이 있어서 시내를 들어가는데 저희 동네 근처의 큰 도로에 이 전차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그 느낌이 여러분 아마 서울시내 나가셨던 분들 동일했을 것 같은데 저걸 보면서 뭔가 성뜻한 이야, 윤석열이 지지도 못 받고 국민의 목소리도 대변하지 못하고 실각할 것 같으니까 저러한 무기를 공헌해서 국민을 협박하는구나 국민하고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어린 병사들이 장갑차 위에 올라타서 그 안경 같은 거 쓰고서 손을 흔들던데 국민들은 다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손을 흔들어주는 그 서울시민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섬뜻하죠. 그리고 쳐다보고 저게 뭐야 도대체 한낮에 서울시내 교통이 이 30km 반경 충정로 중심으로 해서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하다 다 내려서 시민들이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윤석열은 네 윤석열 준비된 동영상 있죠? 그 보면서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세라 군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 장면을 보내드린 건 여러분 이미 SNS에서 많이 돌았기 때문에 경례를 할 때 이렇게 아니 경례할 때 딱 붙이는 거 아니에요. 군대를 안 갔다 오셔서 경례가 뭔지도 모르는 지난번 군 행사에서는 부대열중쇼로 아주 국민들의 집중을 받았던 윤석열 이번에는 경례도 잘 못하면서 군 통수권자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한심한 군 통수권자입니다. 정말 경례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국군을 통수를 한다고 하고 군사 퍼레이드 하면서 폼 잡습니까? 예 하여튼 어제 서울 시내에서 아니면 저 장면을 보시면서 이야 섬뜩한 느낌을 갖고 그러나 그 섬뜩한 느낌은 분노로 화하고 저 정권은 도대체 과거 전두환 정권 해서 못된 것만 배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것 같습니다. 경례도 제대로 못하기 못하고 부대열중쇼도 제대로 못하는 군 통수권자 이것을 우리는 윤석열의 형정 노름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어제 여론조사가 나왔죠. 여론조사 곳에서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율 ARS 조사와 전환 면접 조사를 항상 하는데 ARS 조사에서는 21% 가장 낮은 숫자죠. ARS 조사에서는 이거는 결국은 ARS 조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각 지지층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응답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데 70세 이상의 윤석열 지지층들이 대답을 안 하고 응답률이 낮아졌다는 것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전화 면접 조사도 22% 나왔습니다. 20% 이하만 떨어질 날이 남고 이런 거죠. 그런데도 오늘 막무가나의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할 때만 해봐라. 나에게는 108명이 있다. 나에게는 108명이 있다. 그래 언제 언제까지 가나 한번 보자. 네. 잘못하고 있다가 77.3% 78% 이제 80% 달려가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이래도 반성과 사관한 한마디도 안 하고 물러날 생각도 안 하고 국군의 날 경정 노름이라 하면서 이번에 79억을 썼다 그러죠. 작년에는 90억을 썼다 그러나 병사들이 예행 연습하다가 그 무더위에 쓰러져서 부상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고 50대 이하 긍정률이 10%입니다. 이거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가서 술자리에서 식사자리에서 윤석열 잘한다고 얘기하면 얘기하지도 못하죠. 70대에서도 간신하게 오차범위로 긍정이 부정을 앞서고 있다. 이것만 바뀌면 70대만 바뀌면 윤석열은 10%로 떨어집니다. 의료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죠. 가을에 폐렴 감기가 많이 나오면서 폐렴 환자들이 생겨서 이 폐렴 환자를 된 어르신들이 병원에도 못 가고 은근실 뺑뺑이 돌면 아 이게 윤석열이 나를 불안하시게 하는 정권이구나 라는 걸 알고서 아이고 지금 나이 먹었는데 손가락 짤을 수도 없고 안철수처럼 안철수 그랬죠. 그러다가 후보 단일 아주 좋았고 윤석열 탄생에 1등 공신인데 하여튼간에 그러면 바로 20%는 무너질 것입니다. 중도층에서도 긍정평가가 18%밖에 안 돼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을 권역을 당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준비된 이재명 동영상 틀어주세요. 이재명 대표 위중교사 사건 결심공판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한 정치 검찰의 3년 구형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녹취록을 보면 증인 김 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 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 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뒷부분은 잘라내고 앞부분만 가지고 위중교사죄로 기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1분 동안에 12번이나 합니다. 이는 2분 30초마다 한 번씩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말한 것입니다. 검찰의 주장과 달리 대화 내용 어디에도 위중교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맥락을 왜곡하여 공소장을 조작하였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하셔도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2년 구형을 하고 이번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직업만 했다 실제로 녹취록에 한 부분만 따서 그것을 갖고서 위중교사라고 위중교사는 자기네들이 밥 먹듯이 하면서 말이죠 그 위중교사죄 분명히 당신들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고 허위사실 공표죄 반드시 윤석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윤주당에서 어제 나치 개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검찰이라고 했습니다. 마귀 정권 우리 신부님 말씀하신 대로 마귀야 어쨌든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무자비한 악랄한 기소 공소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사기 대권 적합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언론사 뉴시스가 창간특집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 29일 날 이루어진 조사인데요. 이렇게 이재명을 악마화시키고 이렇게 이재명을 없애려고 이재명만 없애면 우리는 된다 라고 하는 이 검찰 정치검찰 정권의 조작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재명을 창의 대통령 적합도의 1위로 그것도 한동훈과 2배 이상 차이는 나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은 33.7% 한동훈은 22.4% 세대에 있었어도 20대에서 60대 모두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에 이런 악마의 편집이 이루어져도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달에 이 관련 재판이 있죠. 재판부 재판부 정말 양식에 입각해서 상식에 입각해서 판사 윤리에 입각해서 법리에 입각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강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들고 일어 할 것이고 이 사회는 더 이상 사법이 없다라는 국민들이 더 분노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달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 재판 1심입니다만 물론 굉장히 국가공동체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회는 이재명 대표에 제주명 대표에 소원 유지한 유지한 우지한 유지한 이란